봉운역! 봉운역! 다행이야. 괜찮아? 그 환자 어딨냐고? 갔어. 언제 어디로? 언제 갔냐니까! 그 도망친 환자 잡으러 온 거야?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자한테도 밀리는 삼순이었네. 공룡. 환자 쫓아서 달려온 주제에 나는 왜 끌어안고 지랄이야, 이씨. 얘기 좀 해. 왜 손을 감아? 내 손이 아프대? 입과 손바닥 좀 찢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아. 우린 악연이다. 훨씬... 나쁘다고.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!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! 세까지만 세. 하나. 둘. 셋. 셋. 너넌 해. 둘. 셋. 너넌 해. 탈락인. 그때의 너를 찾아 보고 싶었어 왜 빨개져? 더와 사 너도 엄청 빨개 나 아파 너 뜨거워